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관 접촉을 통해서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제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합의 파기라고까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 연락사무소 채널 외에 또 군을 통한 이런 채널 이런 것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또 아까 질문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상황인지 저희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파악을 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